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교재 130페이지 들어갈 건데요.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에서 얘기했었던 건 뭐였냐면 정치사에서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 전쟁 그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 전쟁에 16세기 말에 있었던 임진전쟁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임진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7세기로 넘어왔었을 때 정묘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병자전쟁이라는 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일련의 과정에 정치적인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전쟁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됩니까? 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즉 임진전쟁을 도와줬었던 명나라가 국력이 급속도로 세퇴가 되고 여기 있는 여진족들이 새롭게 성장을 합니다. 그 여진족들이 이제 후금을 만들었고 나중에 청이라고 국호를 바꾸게 되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막부라는 이름으로? 예 애도막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권이 자 수립이 되는데 요게 바로 17세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권이 바뀌진 않고요. 그냥 자 조선 후기다라고 이제 나누게 되는데 임진전쟁과 자 병전전쟁 요걸 전후했을 때 아 이전시대를 우리가 조선 전기 이후를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요 무신정권 그 무신정권이 이제 1170년 자 12세기 말인데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눴고 우리는 자 요 전쟁 요걸 통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눕니다. 암튼요 지금 변화가 돼 있는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 청나라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애도막부 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거고요.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 자 먼저 들어갑시다.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그 역대 왕조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쭉 나열을 해볼 건데 일단은 뭐 구석기 신석기 자 신석기의 유적지들 기억나시나요? 아 가물가물해셨나요? 자 신석기의 쩌우야 리아워강이 있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홍산문화 그 다음에 황하강 쪽으로 왔었을 때는 양사오문화, 따원커문화 이게 두 개가 아우러진 룽산문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지강 쪽으로 왔었을 때는 허무드문화 이게 발전된 게 량주문화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얼리토 문화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에 기반을 두고 이제 국가들이 만들어지는데 기록상에 최초의 국가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라죠. 자 그리고 실체가 완전히 화증된 나라가 이제 은나라가 되겠고요. 갑골문자 주나라는요? 예 책봉 조공관계 자 그 다음에 춘추전국시대가 있었는데 키워드는요? 예 바로 철기였었죠. 이걸 통일했었던 게 진나라입니다. 자 진나라는 통일정책.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로 이렇게 발전됐고요. 한나라는 한종문화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자 이게 이제 왕조의 변화 순서네요. 자 한나라 이후에 자 무슨 남북조시대가? 위진 남북조시대가 나타나는데 위진 남북조시대 한번 그려보실래요? 제가 위진 남북조시대에 있는 나라 이름을 다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한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 촉, 오, 그죠? 삼국지의 삼국시대 자 이걸 통일했던 게 바로 진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됩니다. 진 그랬을 때 오호가 쳐돌았죠. 오호가 쳐돌으니까 한족들이 도망갑니다. 뭡니까? 동진. 그 다음에 송, 재, 양, 진. 싸잡아서 남조라고 얘기했죠. 위에 있던 지인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호, 십, 육, 구. 이걸 통일했었던 게 북위. 북인 다시 쪼개지죠. 어떻게 돼요? 동위와 서위. 자 이거는 다시 북제. 그 다음에 북주. 자 이게 위진 남북조시대고 세계로 얘기한다라면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3, 4, 5, 6세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를 통일한 게 수나라고요. 수나라는 문제, 문제는 율령. 그 중에 과거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과거제, 양제는 대우나. 자 그 다음에 당나라로 가게 되면은 당나라는, 당나라는 뭡니까? 율령 체제의 확립. 자 그랬을 때 그 율령 체제의 확립에서 안사인한 이전과 이유의 모습을 비교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당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동아시아 문화권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당나라를 공부한 다음에 자 뭘 배웁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뭔데요? 자 율령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여기에 있는 그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어쨌든 당나라. 당나라 망한 다음에 자 5대 10북시대라고 하는 자 혼란기가 있습니다. 절도사들의 난립시대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통일했었던 게 송나라고, 송나라는 문치주의. 자 그래서 만은 뭐가 들었었습니까? 정복왕조가 들었었죠. 그 정복왕조에 10세기의 요, 11세기 서하, 12세기 금, 13세기의 원. 그래서 원나라가 중국 전체를 차지하네요. 이 원나라는 자 몽고인 제1주의. 그래서 한족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정책만 펼쳤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무너지게 됐고, 명으로 교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나라가 자 위에서 봤었던 뭡니까? 임진전쟁. 자 이거를 지원하면서 국력이 급속도로 세트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누구로 바뀌게 되느냐? 청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재밌는 게 여기에 있는 그 하나라 같은 경우는 기록상의 왕조잖아요. 시험에 실제 안 나와요. 실제 안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라를 어쨌든 기록상의 왕조다라고 제께놓고 가만히 보시면은 아 그러네. 두 개의 나라. 자 두 개의 나라가 있었고 혼란기. 두 개의 나라가 있었고 혼란기. 두 개의 나라가 있었고 혼란기. 그러고 나서 송원명청. 자 이제 그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나라는요, 청나라는. 청나라는. 어 키워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을게요 제가. 요 앞에 있었던 원나라와요. 청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보광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족이 아니라는 거죠. 얘들은 누구죠? 얘들은 몽고족이죠. 자 몽고.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바로 여진족입니다. 그런데 여진족인데 이 여진족을 나중에 이름을 만주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어쨌든 정보광조입니다. 중국 전체를 차지한. 그랬을 때 얘들은 뭘 알고 있냐면 원나라가 비교적 빠르게 망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한족들을 지나치게 어갓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명나라, 아 청나라 같은 경우는 명나라의 행정제도를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명나라 황실에 대한 제사도 그대로 받들고요. 자 행정제도도 그대로 계승해요. 그래서 신사층이 여전히 집권층이었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자 청나라의 키워드는 한족을 다스림에 있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병행을 했다. 이게 이제 키워드로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누르와치가 있었는데요. 이 누르와치가, 누르와치가 여진족을 전부 다 통합을 한답니다. 자 여진족을 통합을 했고 결국은 자 뭐하게 되냐면 후금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후금이 만들어진 시점이 자 1616년입니다. 아직 명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요. 명나라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명나라는 1368년에 만들어져서 1644년도에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중반부를 망하는데 자 후금이 자 1616년에 건국이 됐죠. 그러니까 명나라 아직 살아있다는 거. 이때요. 여러분들 그 누르와치가 여진족을 통합했을 때 군사적 기반이 뭐였었냐면 바로 팔기병이라는 겁니다. 자 팔기병. 이 팔기병은 얘들 또 유목세력이잖아요. 유목세력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동하는 자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큰 범위를 잡아놓고 이 안에서 이동하는 아이들 하나의 묶음. 또 이만큼의 큰 범위를 잡아놓고 이 안에서 이동을 하는 아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로 8개로 쪼개서 깃발 색깔을 다르게 자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사시에 이제 군사조직으로 활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아이들이 같은 색깔의 깃발로 뭉치는 겁니다. 어쨌든요. 팔기병이라는 군사적 기반을 두고 여긴 여진족을 통합했고 여기에 있는 후금이 건국이 되었다더라. 어... 두 번째 간다라면 두 번째 간다라면 어... 태종. 이 태종이요. 홍타이지거든요. 홍타이지. 이 홍타이지가 태종인데 홍타이지가 자 우리나라의 정묘전쟁과 자 병자전쟁 때 침략을 했었던 자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홍타이지는 홍타이지는 국호를 자 뭐로 바꿨냐면 청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자 국호를 청이라고 바꾸게 되었다. 딱 20년 뒤 그러니까 후금이 만들어진 지 딱 20년 뒤에 국호가 청으로 바뀌었고 당시에 기억나시죠? 조선한테 야 조선 대답해봐. 내가 황제야. 여기 있는 명나라가 황제야. 그런데 조선이 명이 황제인데요. 그랬다가 얻어 터진 게 병자전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요. 홍타이지. 자 세 번째 간단하면 여기 세조 자 순치제가 나오는데 세조 순치제 이 순치라는 게 이제 연호거든요. 연호인데 자 세조 순치제는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자성의 난이라는 게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자성의 난을 틈타서 이자성의 난을 틈타서 어디를 장악하냐면 바로 베이징을 자 장악하게 되죠. 자 이자성의 난을 틈타서 베이징을 장악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명나라가 뭐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명나라가 멸망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1644년도의 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자성의 난을 틈타서 우리 명나라 배울 때요. 명나라 때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을 장악해서 명나라가 망했다. 이렇게만 배웠단 말이야.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이자성의 난 세력들이 자 베이징을 장악했을 때 이 혼란을 틈타서 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자성 세력도 먹고 명나라도 먹어버린 거죠. 정확한 팩트는 이자성의 난을 틈타서 청이 명을 멸망시켰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자성의 난으로 망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한테 망했다.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아무튼요. 명나라가 멸망을 했네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자 선생님이 이 누르와치와 관련된 거에서 말씀드릴게 사로우 전투가 있었죠. 자 사로우 전투 이 사로우 전투 같은 경우는 1619년이다. 어?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무슨 외교라고 표현했었던? 예. 광해군의 중립 외교. 자 그 다음에 이 누르와치 같은 경우는 영원성 전투 영원성 전투는 이제 명나라한테 결국 깨지고 1626년도에 여기에 있는 누르와치가 사망을 했었던 자 고런 전투가 여기에 있는 영원성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립 외교고요. 요거는 누르와치가 죽은 겁니다. 아무튼요. 순치제. 그럼 이자성의 난을 통타 베이징을 장악했었을 때 당시에요. 청나라가 자 여기에 만주 이쪽에 이제 청나라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후금이었었다가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얘가 만리장성 아래쪽에 이쪽을 이제 자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에 농민 세력인 이자성이 베이징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얘들이 여기를 손쉽게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성주 자 여기에 만리장성의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었던 명나라 장군들이요. 이걸 방어하는 게 아니고요. 뭐한 거냐면 어 문을 열어준 거예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라고 나라 팔아먹은 거죠. 성문을 활딱활딱 열어줍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손쉽게 자 여기 있는 명나라 전체를 자 먹어버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성문을 열어줬던 얘네들이 고마운가요? 고맙죠? 야 고맙다. 니들이 성문 열어줘서 내가 여기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그들을 청나라 땅 안에 왕으로 책봉을 해줍니다. 그래서 3번으로 3번을 자 뭐하느냐 책봉을 해요. 이 번이라는 게요. 울타리 번 자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국경선 울타리 안에 지역을 일정 부분 나눠주고 땅을 준 거죠. 그런 다음에 그 3명에게 자 그러면 이 3번으로 책봉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삼계 오삼계 자 그 다음에 경계무 그 다음에 자 상가희 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경계무의 자 아들이 있는데 자 얘가 누구냐면 경정충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경정충장군 어쩌고 요게 나올 겁니다. 경정충장군 그 다음에 상가희와 관련된 거에서는 이제 상지신 상지신 나중에요. 쌤이 자 파란색으로 밑줄 그는 자 오삼계 자 그 다음에 경정충 자 상지신 얘네들이 또 반란 일으켜요. 이거를 3번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들은 3번인 거죠. 자 오삼계 경계무 상가희는 3번인 건데 왕으로 책봉된 건데 나중에 오삼계와 경정충 상지신이 반란 일으킨답니다. 요걸 우리는 3번의 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요 이 오삼계 정도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오삼계는 3번으로 책봉됐고 나중에 반란도 실제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오삼계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문제에서 경정충이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름 자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요 3번으로 책봉했고 자 중국이 청나라가 완전하게 이제 자 중국 전초를 전체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강의제라는 이제 황제가 올라올 건데요. 이 강의제와 관련된 거 이 글을 볼게요. 강의제 요 강의제는요 정성공의 난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 자 정성공의 난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 이 정성공은 어느 나라 부흥운동을 외친 거냐면 명나라 부흥운동을 외쳤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부흥운동을 외쳤었던 정성공의가 어디를 장악하냐면 타이완을 장악한답니다. 그래서 타이완을 장악했을 때 당시에 여기 있는 강의제는 어떤 거를 시행하게 되냐면 천계령이라는 걸 시행해요. 천계령이라는 걸 실시하는데 이 천계령이라는 거는 1661년에서 1684년까지인데 이 천계령 예 제가 앞에 강의에서 살짝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자 해안가 쪽에 경계선을 그어놓고요. 경계선을 그어놓고 안쪽으로 육지 안쪽으로 옴길천자 이사를 시켰죠. 자 해안가에 아무도 살지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은 지금 보시면 이 정성공이라는 자가 타이완을 거점을 두고 지금 반란 일으키고 있었을 때 즉 청나라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 자 여기에 있는 정성공의 입장에서는 부흥운동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해안가에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세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자 안쪽으로 다 들어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금령 해금령이라는 게 뭐죠? 바다를 통제해서 사적인 무역을 금지하는 게 사무역 아 해금령 아니겠습니까? 그 해금령에 효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나라 때도 해금령 청나라 때도 해금령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다. 그런데 명나라 때 해금령은 해안가에 살지마 이게 아닙니다. 살아도 됩니다. 다만 사무역을 못하는 거고 청나라 때의 해금령은 천계령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겁니다. 천계령을 해서 해안가에 사람이 없으니까 무역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러면 천계령을 이때 84년까지 시행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진압이 됐다는 얘기네요. 어디를요? 어 타이완을 그래서 자 정성공의 난은 완전하게 진압이 됐고 타이완을 자 뭐하게 되었다?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갑시다. 하나 더 참고로 가신다면 이 타이완에는요 정성공의가 자 여기를 장악했었을 때 1661년도에 장악하고 정성공은 1662년 그 다음에 죽어요. 다음에 죽었는데 정성공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자 부흥운동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정시세력의 반란운동 아니면 정시세력의 부흥운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아무튼요 그 정성공의가 네덜란드에 들어갈 그 당시 1661년 이 당시에 자 타이완에는 누가 있었냐면 네덜란드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아이들이 이 타이완을 거점으로 아시아어에 와서 무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밀어내고 정성공의가 거기를 장악했다. 그런데 그 정성공의 난이 진압이 되면서 결국 이제 청나라가 타이완을 완전하게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간단하면요. 지금 이 정성공의 난이 한참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무슨 난이 함께 맞물리냐면 3번의 난이라는 게 함께 맞물립니다. 이 3번의 난은요 3번의 난은 1673년도 요 무렵에서 1681년 요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연도상으로 봤을 때 이 안에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정성공의 난 때문에 실시한 천계령 그 천계령 안에 구간이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3번의 난도 자 진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제 입장에서는 자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 정성공의 난이 진행 중일 때 타이완과 이들과의 협력을 막기 위해서 천계령을 시행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 이쪽 지역에 이쪽 지역에 자 여기 있는 3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경정충이라는 애가 여기 있는데 이 경정충의 자 경정충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 경계무죠. 그 경계무에 자 아들이었었던 경정충의가 자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과 결탁될 가능성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안되겠다. 야 니네 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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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제 왕에서 이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럼 이들 입장에서는요 나라 팔아먹으면서까지 명나라 배신 때리고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자 개치고 한단 말이냐 이건 아니지 라고 이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바로 3번의 난이죠.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어떤 기출문제가 있냐면 일본 쪽으로 청나라 상인이 간거에요. 청나라 상인들이 아냐 여기 중국 상인이죠. 아직은 명나라 시기는 청나라지만 명나라 출신 그러니까 명나라 망했지만 그럼 중국 상인으로 할게요. 자 중국 상인들이 중국 상인들이 어디에 갔냐면 여기 일본에 간 겁니다. 일본에 와서 막 무역을 해요. 그랬더니 일본 상인이 물어본 겁니다. 아니 야 너네들은 너네들은 해금영이라는 게 시행 중인데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해금영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명나라 때면요 해금영이 있었지만 명나라 상인들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가 조공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감압 무역 얘들이 오는 거예요. 명나라 때 근데 지금 여기는 자 명나라 망한 이후에 청나라 이 시점에서는 명나라 출신의 상인들 명나라 망했지만 얘들이 간 겁니다. 그럼 일본에서 이제 궁금해한 겁니다. 야 너네는 해금영 중인데 이때 해금영은 천계령이었었던 거죠.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어 내가 살고 있는 이 해안가는 경정충 장군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경정충 장군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가? 천계령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 이렇게 올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에서 천계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해금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명에서도 해금영이라는 표현이 있고 청에서도 해금영이라는 표현이 있다. 명나라 때의 해금영은 해지된 적이 없고 청나라 때의 해금영은 해제가 된다. 무슨 영이 시행되면서 해금영이 나온 거다? 천계령이 시행되면서 해금영이 나온 거다. 자 어쨌든 자 연도는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 정성공의 난과 삼몬의 난을 진압하면서 강의제는 통치체제를 안정을 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 세 번째 갈까요?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다 올려서 뭘 세우게 되냐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조선의 숙종 자 조선의 숙종 이 숙종을 여러분들이 기억할게요. 숙종을 기억할게. 강의제와 시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17말 18초거든요. 17세기 말에 지금 3번의 난이 뭐라고 있지 않나요? 3번의 난 이 숙종한테 북벌을 합시다 라고 북벌론을 주장했었던 인물 기억나시나요? 윤희 남인 출신의 윤희가 숙종한테 북벌을 주장합니다. 왜요? 중국에서 무슨 난 중이기 때문에 3번의 난에 혼란 중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이거 실행이 옮겨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 숙종이 강의제와 함께 백주산 정계비를 세웠죠. 우리 한국사에서 이야기하는 간도 귀속 문제 있죠? 그래서 간도가 너희를 땅이냐 우리 땅이냐 이랬을 때 토문강 이 토문강이 어디지? 라는 해석의 문제를 남겼었던 요게 백주산 정계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단하면 자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걸 체결했는데 이 네르친스크 조약은 러시아와 국경을 설정했었던 자 그러한 회담이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간단하면 이 강의제가 여러분들 1722년도에 이제 물러나거든요. 그럼 1722년도에 물러나가는데 어 강의제가 물러나기 딱 1년 전 1721년 그 1721년도에 자 크리스트교에 대한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포교 금지는 강의제 때 강의제 때 자 시작되었고 다음에 옹정제 때도 계속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옹정제도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했다. 이래도 맞아요. 알겠죠? 어쨌든 몇 세기 상황입니까? 18세기 18세기에 전래 문제 때문에 자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가 자 전면 금지되기 시작했다는 거 강의제의 업적 오 생각보다 맞네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서 여기에 정성공의 난과 3번의 난을 진압했다라는 거 자 요걸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다 강의제라고 얘기합시다. 자 강의제 강의제에 대한 이야기 자 살펴봤고요. 자 다섯 번째 이거는 옹정제가 나오는데요. 이 옹정제 같은 경우는 뭐 군기처라는 기구를 설치했고요. 군기처는 황제 직속기구입니다. 자 황제 직속기구인 군기처를 설치했다. 두 번째 간단하면 이 옹정제가 지정은제 지정은제를 자 확대 실시하는데 지정은제는 지정은제는 이제 뭐를 메인화폐로 했었던 자 은 은을 메인화폐로 했었던 그런 세금제도죠. 명나라 말기에 일조편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청나라에 와서 지정은제라는 걸로 바뀝니다. 자 세 번째 간단하면 새로운 화의관을 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의 강미로 이란 책을 쓸 건데요. 이 대의 강미로 이란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의의 기준 원래 화의의 기준은요. 한족이냐 한족이 아니냐 혹은 중원에서 태어나느냐 중원 밖에서 태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화의의 기준을 삼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한족들만이 자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어떤 논리가 화의관이라고 한다라면 여기 있는 지금 중국 전체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여진족 즉 만주족이 차지했죠. 그럼 이 만주족이 차지한 자 청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야 화의의 기준을 그렇게 삼으면 안 되지. 자 여기는 한족이냐 한족이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어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 우수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예수했었던 게 바로 자 새로운 화의관 대의 강미로 이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간단하면 권룡제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이 권룡제 같은 경우는 권룡제는 1795년도에 물러나는데 황제를 몇 년 동안 했냐면 60년에 했습니다. 여기 60년을 빼면은 여러분들 173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세기 와 권룡제 뜨면 무조건 18세기 그래 지금 보이는 강의제와 옹정제와 권룡제 얘들이요 강의제는 물론 17 말에 걸쳐있습니다. 17 말에서 18 요 18세기가 청나라의 최대 전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권룡제는 권룡제는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요.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두 번째 간단하면 이 최대 영토를 확보했었을 때 여러분들 2번원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이 2번원이라는 게 뭐냐면 직할지와 직할지와 뭐로 쪼개는? 범부 자 범부로 쪼개있는데 요 어 내용을 한번만 설명해드릴게요. 자 청나라 국경선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청나라 국경선을요 실제 션문제에서 보면 지도에서 보면 빗금이 달라요. 자 이쪽에 자 이렇게 빗금이 들어가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점선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자 색깔을 다를게요. 쌤은 그럼 이제 실제 문제는 이제 빗금의 모양을 다르게 해줄건데 다 청나라입니다. 다 청나라인데 이 전체의 국경선 여러분 번자가 울타리 번자거든요. 국경선이란 뜻인데 이 울타리 안에 자 투 두 개의 자 시스템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노란색으로 지금 체크한 부분은 직할지 청왕조가 직접 다스리는 직할지 그 다음에 파란색의 자 이런 지역은 범부라고 하는데 이 범부는 소수민족들의 어떤 자치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허용해준 그런 땅이 바로 범부였었던 겁니다. 다 같이 청나라입니다. 됐죠? 청나라입니다. 그런데 시험문제에서 이거를 가라고 이렇게 줘요. 가라고 주고 마치 여기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지? 이게 누구지? 그랬을 때 시험문제에서 여기에 조선을 줍니다. 조선을 줬어요. 그럼 조선을 줬으면 중국은 명 아니면 청이거든요. 그럼 명 아니면 청인데 이때 일본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베트남도 보여줬는데 여기에 빨간색의 빗금 들어간 게 뭐냐면 중국으로부터의 책봉 관계 그래서 책봉을 얘는 받았답니다. 얘는 책봉 받았고 또 얘도 책봉을 받았대요. 책봉 받았대요. 그런데 일본이요. 일본이 책봉 관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일본이 책봉 관계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자 무조건 누구라고요? 예 청이죠. 왜냐하면 명나라와 일본은 책봉 좋은 관계 맺었잖아요. 모로마치 막부와 책봉 좋은 관계를 맺어서 감안무역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빨간색이 책봉 좋은 관계인데 빗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청인 겁니다. 이래? 청.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일단 실제 지도가 빗금이 이렇게 달리 나온다는 거 이게 2번원이라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용어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일본에 막부 정권에서 가마코라 막부라는 게 있고 무로마치 막부라는 게 있고 에도 막부가 있는데 얘네들 중에 송나라와 원나라와 교류했고 얘는 명나라와 교류했고 얘는 명도 살짝 걸치긴 해요. 명도 살짝 걸치긴 하는데 청으로 갈게요. 그러면 각각의 각각의 얘네들 중에 에도 막부와 청나라 그 다음에 가마코라 막부와 송나라 원나라는 무슨 관계가 아니라고요? 책봉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책봉 좋은 관계가 아니지만 경제적 교류가 매우 활발했죠. 경제적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 그래서 가마코라 막부는 얘와 얘한테 동전과 도자기를 수입했고요. 에도 막부는 청나라 사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야 적당이지 뭐란 말이야 라고 허가증 신패라는 걸 발급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막부 정권 중에는 얘만 무로마치 막부만 뭐 했던 겁니까? 책봉 조건 관계 그래서 무슨 무역이란 걸 한 거라고요? 감합 무역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막부 정권이 중국과의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 누구와 누구는? 가마코라와 에듬 막부는 자 이 정도 함께 확인하시고 청나라 지도 예 최대형토 2번원 용어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서양과의 무역을 제안했는데요. 이 서양과의 무역을 자 제안했었을 때 어디 항으로만 제안하냐면 광저우 광저우항으로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이제 중국과 무역을 하려면 무조건 광저우항으로만 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광저우항에 왔었을 때 공행이라고 불려지는 자 상인들이 있는데 이 공행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입니다. 자 공행 중국에요. 여러분들 제가 중국의 조합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릴 텐데 중국의 조합은 일단은 당나라 때 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은요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요 행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자기라는 게 수공업자들의 조합입니다. 수공업자들의 조합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명나라와 청나라 때는 어떤 게 있냐면 공소라는 상공업자들의 조합 그 다음에 회관이라 불려지는 동향인 조합이 있습니다. 가틀동자 고향향자 동향인 조합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공소와 회관이라는 나라가 나오면 명청시대 행 콤마 작 행 콤마 작으로 나오면 송나라 행만 나오면 당 어 이 정도 참고로 가두시고요. 행은 상인들의 조합 상인들의 조합 요거는 수공업자들의 조합 그 얘기는 송나라 때 수공업이 한 단계 더 업브레이드 된 겁니다. 송나라 때 석탄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화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제철 산업과 도자기 산업이 크게 발전됩니다. 명청시대에는 이제 공소회관이 있는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요겁니다. 청나라에만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청나라에만 보이는 게 좀 전에 체크했었던 공행이라는 겁니다. 됐죠?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아까 상인들의 조합이 행 그래서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행 그래서 공행 얘는 서양과의 무약을 전담했었던 그런 상인들이 바로 공행이죠. 명나라 때는 보이면 안 됩니다. 됐죠? 명나라 때는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권륭제가 이제 서양과의 무약을 제안했었더니 영국이 18세기에 이제 청나라와의 많은 무약을 하거든요. 그때 왜 꽝조어로만 제안합니까? 무약의 규모를 좀 늘려주십시오. 라고 메카트니 이 메카트니라는 이제 사절단이 권륭제를 찾아와요. 근데 권륭제가 무역의 확대 요구는 이제 거절합니다. 야 우리는 아쉬울 게 없어. 중국은 말이야 땅도 넓고 자원이 풍부해.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무역하자 하니까 내가 그나마 여기 하나 열어준 거야. 그것만 해도 만족해. 어 확대? 더 이상 해줄 수 없어. 라고 이제 거절하죠. 아무튼요 자 지금 얘기한 강의제 옹정제 권륭제 자 이들 없죠? 한 번씩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갑시다. 청나라의 키워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랬습니다. 여기 있는 한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자 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통치방식 이럽시다. 통치방식에서 자 강경책을 일단 말씀드리면 강경책은 문자의 옥 이 문자의 옥이라는 게요. 만주족을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책검사하는 거예요. 책검사를 했는데 그 책검사에서 어떻게 돼요? 겸이 바보 꼴쭈 장난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만주족병신 이라고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쓴 자들을 잡아들이고 그 책은 자 어떻게 돼요? 문자를 자 지워버리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문자의 옥은 만주족을 비난하지 마세요 라는 탄압책입니다. 탄압책 그래서 진시황이 했었던 자 분석행위와 유사한 그런 사상탄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간단하면 변발과 그 다음에 뭘 강요하냐면 호복을 강요합니다. 변발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황배용처럼 머리 자르는 거 호복이라는 거는 호자가 오랑키 호자거든요. 즉 만주족의 복장을 너희들 뛰보라 라고 한족들한테 강요했었던 겁니다. 이게 강경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간단하면 이제 자 회유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회유책들이 있었을 때 첫 번째 편찬사업을 장려한답니다. 자 편찬사업을 장려했는데 이 편찬사업 장려는 위에 있는 이 문자에 오갖고 여러분들이 자 비교해서 한번 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편찬사업 장려 한족 지식인을 회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다만 책에다가 만주족 병신이라고 쓰면 뒤진다에 그러니까 만주족을 비난하면 안 된다에 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편찬하렴 이게 이제 편찬사업 장려입니다. 됐죠? 여기서요 선생님이 그 따로 하나 빼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음 편찬사업과 관련된 거여서 편찬사업을 명나라에서도 장려를 했고 청나라에서도 장려를 하거든요. 그러면 명나라에서 편찬사업을 장려한 목적은 뭐냐면 이겁니다. 한족 문화를 모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한족 문화 부활을 위해서 편찬한 책들은 뭐가 있는데요? 사서 대전 오경 대전 성리 대전 영락 대전 왜요? 필요 없겠네요. 그죠? 뒷글자에 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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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을 끝났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성리 대전 요거를 눈여겨 보십시오. 뭐가 관련된 거겠습니까? 성리학과 관련된 겁니다. 명나라는요 키워드가 한족 문화 부활이죠.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교육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그때 성리 대전도 만들어졌고 조심할 건 이거는 주의가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가 쓴 책이었던 사서 집주는 원나라 때부터 과거 시험에 필수 교제입니다. 명청 때까지. 그럼 원명청에서 필수 교제인데 그 중에 명나라 때는 사서 집주 외에 성리 대전 그 성리 대전은 부교제입니다. 됐죠? 부교제. 그러니까 사서 집주가 교과서라면 얘는 수능특강 정도 됩니다. 수능특강 70% 연계되는 어쨌든 성리 대전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여기에 한족 지식인을 한족 지식인을 뭐하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편찬 사업을 장려했는데 책에 어떤 게 있냐면 강희자전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죠? 강희제가 편찬한 자전 옥편이란 뜻이죠? 강희자전 자 그 다음에 자 고금도서집성 고금도서집성 자 그 다음에 자 사고전서 여러분 이 사고전서는요 사서 집주 이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랬을 때 고금도서집성 요거하고 사고전서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요거하고 요게 나오는데 어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는 명나라 때는 뒷글자에 다 대전 대전 대전을 끝난다. 그 중에 성리대전 자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자 강희자전 고금도서집성 사고전서 그 중에 요 두 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누구 때냐면 요게 강희제 때 요게 누구 때냐면 옹정제 때 요게 누구 때냐면 권룡제 때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청나라의 전성계 왕의 세 명이 있었죠.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그 순서네요. 그죠?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그래서 요 두 개의 차 누가 집권했을 때 저술됐는지 그 시기까지 확인하시고 편찬사업의 목적은 각각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편찬사업을 했다더라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돌아오면 회유책에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만주족과 한족을요 나란히 병자 쓸령자 만한병용제 이 만한병용제라는 거는 만주족과 한족을 공무원을 쓸 때 100명의 공무원이 따라친다라면 50명은 만주족에서 50명은 한족에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갖다 써주겠다. 만한병용제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간다라면 명나라의 행정제도를 자 명의 행정제도를 그대로 자 계승을 합니다. 명나라 행정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 그래서 과거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신사층이 여전히 직권층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한 번 할 건데 명나라 때요. 명나라 때 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내각 대학사 명나라 때 내각 대학사가 있었는데 이 내각 대학사는 청으로도 그대로 갑니다. 왜? 그대로 계승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자 플러스 자 플러스라고 쓸까요? 플러스 군기처라는 게 신설이 됩니다. 옹정제 때 설치된 황제 직속기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명나라 때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리갑제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리갑제라는 시스템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보갑제라는 시스템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자 누가 있었냐면 신사층들이 있었는데 그 신사층은 청나라로 그대로 가죠. 청나라 그대로 갔고 여기에서 기인이라고 불려지는 팔기병 이 팔기병의 특권층들인데 기인은 어 일종의 세습적인 직업군인입니다. 됐죠? 팔기병 안에서 자 이러한 기인이란 특권층이 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아 일조편법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일조편법 물론 명나라 전반기까지는 자 양세법입니다. 자 양세법이었다가 장거정의 개혁이어서 일조편법 자 그런데 청나라 때는 자 무슨 은재라는 걸로 바뀝니까? 지정은재라는 걸로 이렇게 바뀌죠. 어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거예요. 자 플러스라고 돼 있는 게 있고요. 화살표로 보낸 게 있잖아요. 자 플러스로 돼 있는 건 뭐냐면 내각대학사는 그대로 가고 군기처가 신설된 거고 신사층도 그대로 가고 기인이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로 바뀐 거는 아예 그 이름이 없어진 거죠. 리갑제는 없어져요. 청나라 때 보갑제 일조편법도 청나라 때는 시행되지 않고 지정은재로 바뀌었죠. 결론 결론 파란색으로 체크한 이 용어들은 신설이 됐든 추가가 됐든 자 이름이 바뀌었든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명나라에서는 보이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명나라에서는 이 용어들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일단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회유책에 하나 더 추가할 건데 네 번째 간단하면 이 팔기병 안에 한인들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팔기가 있었다고요? 한인 팔기 그럼 한인 팔기비들은 이제 녹색 깃발을 줬어요. 녹용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녹용 한인 팔기 아무튼 강경책과 회유책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청나라가 권룡제가 이제 물러난 시점이 1795년 그러니까 몇 세기 완전 말입니까? 18세기 완전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로 넘어갔었을 때 청이 쇠퇴가 되는데 청나라 쇠퇴가 뜨면 자 19세기 이러시면 돼요. 그럼 이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자 무슨 정치하고 성격이 똑같으냐면 세도정치 때와 성격이 똑같아요. 세도정치 때의 특징 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왕들이 올라왔나요? 네 그럼 여기는 어린 황제겠죠? 이 어린 황제들이 올라왔었을 때 자 누가요? 왕실의 외척 자 그리고 자 누굽니까? 환관 내시들이죠? 자 이들의 자 권력 남용 그럼 얘들이요 권력을 자 장악하고 권력을 남용했다? 뭐 하겠습니까? 백성들에 대한 세금수탈 있단 거 하겠죠. 그럼 백성들이 자 세금수탈에 시달리다가 결국 저항을 할 겁니다. 그죠? 여기에 어떤 저항이 벌어지냐면 백년 교도의 백년교도의 난이라는 게 자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백년교도는요 미래의 부처님 미륵불 있잖아요. 그 미륵불을 믿는 미륵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원나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나라 때도 홍건적의 난도 있었지만 백년교도의 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년교도의 난은 원나라 말기에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원나라 말기의 백년교도의 난은 그닥 중요하게 안 다뤄요. 뭘 더 중요하게 다루냐면 홍건적의 난 이걸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제가 시대별 농민 반란들을 한 번만 다시 연결해 볼까요? 한나라 때 아니다. 진나라부터 가야 되나요? 진나라 진시황이 죽고요. 이대황제 때 진시황 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대황제 때 자 뭡니까? 진승과 오광의 난. 자 그 다음에 한나라 말기에 뭡니까? 황건적의 난. 그리고 당나라 때는 황소의 난. 황소의 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원나라 때 홍건적의 난이 있었죠. 그리고 홍건적의 난 말고도 백년교도의 난이 사실은 또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홍건적의 난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명나라는 뭡니까? 이자성의 난. 이걸 물망하는 거죠. 청나라 말기에는 백년교도의 인한이 또 벌어지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백년교조의 인한. 사회가 그러면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가 자 매우 뭐하다? 혼란하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네 번째 간단하면 이런 구조에서 이런 구조에서 영국이요. 청나라와의 무역을 하는데 자 편무역이라는 자 이런 무역을 했대요. 처음에는 편무역을 했는데 영국이란 나라의 동인도회사와 청나라의 공행들 왜냐면은 청나라는 무조건 자 누구를 통해서만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영국의 자 동인도회사라는 아이들이 꽝조항에 옵니다. 꽝조항에 와서 청나라의 공행들을 찾죠. 야 찾음 내놔봐 라고 하면서 얘들한테 뭘 사가냐면 차를 사갑니다. 그럼 뭐를 지불해야 되냐면 화폐가 은이죠. 명나라 말기에 은으로 바뀌었고 청나라도 은을 메인화폐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나라 화폐가 은이니까 얘들이 은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때 이 차를 사갈 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싣고 가야 되는데 무역의 량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 한가득 싣고 가야만 물류비가 좀 빠진단 말이야. 돈이 좀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역을 자꾸 제한하니까 무역에서 적자가 거듭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요 이러한 삼각무역의 구조를 아니야 편무역의 구조를 무슨 무역으로 바꿔버리냐면 삼각무역이라는 형태로 바꿔버리는데 요게 19세기 19세기 그래서 아까 위에 청나라가 세트에 되는 내부적인 혼란도 있지만 자 19세기에는 삼각무역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바로 아편 아편이 들어옵니다. 자 볼까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자 청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이제 여기에 끌려 들어오는데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자 은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자 이때 영국이 인도에다가 아편을 심어요. 아편을 심었고 그 아편을 수확을 해서 청나라에다가 아편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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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합니다. 밀수출을 하죠. 그럼 청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아편을 자 어떻게 내 호기심에 먹어봤다가 중독이 된 겁니다. 마약입니다. 여러분들 마약.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마약을 계속 삼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돈을 지불합니다. 돈이 뭐죠? 은이죠. 그러니까 은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은이 빠져나가요. 그럼 영국은요. 이 은을 다시 영국으로 빨라 드릴 건데 어떻게 했냐면 19세기 이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갖다 팔아먹냐면 기계로 찍어낸 면제품 이 기계로 찍어낸 면제품들을 자 팔아먹고 자 은을 빨아 드리게 되죠. 그럼 그 은이 다시금 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자신들이 원했었던 자 뭐를요. 차 이 차를 자 적자 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자 이런 구조가 이제 삼각무역에 썼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구역구조를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이 구조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예 청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면 은이 너무나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청나라의 메인 화폐는 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폐가 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화폐의 양이 들쑥날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혼란 예 경제의 자 혼란이 이야기가 되고요. 또 아편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범죄들이 들극이 됐고 결국은 또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혼란해지는 자 이러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칙서라는 관리가요. 임칙서라는 관리가 자 아편을 뭐 할 거냐면 몰수 폐기 처분할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 아편을 대한 몰수 처분을 하니까 영국이 버럭화를 내면서 침략을 해옵니다. 그게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그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청나라는 뭐 될 것이다? 이제 개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항 파트는 자 우리가 요 다음 다음 강의에서 이제 개항을 살펴볼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요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가시게 되면은요. 130쪽에서 누로와치가 팔기병을 기반으로 해서 여진적을 통합하고 후금을 건국했다. 사로우 전투 이게 중립의 교입니다. 영원성 전투 요 순서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페까기인가? 아페아페까기에서 이 청나라가 자 성장하는 이 과정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변화와 함께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인조반정이라든지 자 아니면 정명호란 자 병자호란 이런 전쟁들과 연결시켜서 나열을 한번 해둔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밑에 태종 가시게 되면은 이제 국호를 청이라고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순치제는요. 이자성의 난을 듬타서 베이징을 장악했네요. 3번이 누구누구 있는지 이름 확인하십시오. 강의제 별표하시면 되고요. 강의제 자 그 다음에 옹정제 자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건룡제도 조그맣게 별표하겠습니다. 설명이 다 됐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내려가시게 되면은 뭡니까? 예 7번에 뭐라고 되었냐면 오늘날의 영토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국 영토의 원형 형태가 청나라 때 이제 결국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민족 대제국이 자 건설이 됐다더라. 예 그 정도. 왼쪽에 보시면은요. 왼쪽에 사로전투 핵심 체크에 사로전투가 있고 또 천계령과 일본 도자기 요 내용이 나와있는데 요거는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세번째 네덜란드의 타이완이라고 되어있는게 있는데 네덜란드가 타이완에 거점을 두고 무역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성공의가 1661년 여기를 장악하면서 네덜란드 아이들은 축출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요. 강경책과 회유책이 있는데 강경책에서는 니은번에 변발과 호복 그 다음에 디귿번에 문자의 옥 외치고 싶죠. 자 회유책에서는요. 회유책에서는 기업번에 명나라의 제도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거 예 읽어두시고요. 그래서 리을번에 집권층은 여전히 신사층이다. 자 집권층 마무리해볼까요? 한나라 때 자 한나라 때 집권층은 뭡니까? 호족이죠.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자 위진남목조시대 집권층은 문벌귀족이죠.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수나라 당나라 때 집권층은 자 문벌귀족입니다. 뭐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거는 하나의 관리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예비시험에 불과했다. 실질적으로는 면접에서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다. 때문에 기존의 귀족가문들의 아들들만 가산점을 받았죠. 송나라 때 이런 문제점을 극복한 게 바로 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황제가 채점을 하는 전시가 송나라 때 때문에 사대부라는 집권층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몽고인 제1주의 사대부들이 몰락했고요. 명청시대에는 이 사대부들이 다시금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부 외에 누구까지 포함시킵니까? 전직관리와 예비관리까지 포함시켰죠. 그래서 이걸 싸잡아서 우리는 신사층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요? 명청시대. 그래서 청나라. 오오. 명나라 때 행정제도를 그대로 개성했기 때문에 집권층이 여전히 신사층이라는 거. 밑에 가시면 팔기병이 있고 팔기병에 보시면 한인팔기가 있을 겁니다. 그 한인팔기는 노경이라 불렀습니다. 노경. 자, 신사층은 명나라 때 그 신사층과 역할이 똑같습니다. 탕고자라 1번에 팔기병에 자, 구성이 나와있는데 용어만 확인하십시오. 팔기병은 앞에 있었던 자, 뭐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냐면 팔기병은 맹암모국제 그러니까 12세기의 자, 여진족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여진족이 자, 금나라를 만들었고 또 후금도 만들었죠. 자, 그랬다가 후금이 국호가 청으로 바뀌는 건데 이 당시에 자, 군사적 기반이 됐었던 거는 뭐라고요? 예, 맹암모국제입니다. 맹암모국제 그 다음에 어, 후금, 청 이들의 군사적 기반이 됐었던 거는 자, 무슨 병이다? 팔기병이죠. 팔기병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밑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편찬사업이 나오는데 편찬사업에서는 어, 니은번에 있는 고금도서 집성과 사고전서 요거를 별표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은 변발령을 하고 있는 장면 보이죠? 그 다음에 자, 박스에 변발령 포고문이 있습니다. 자, 요게 시험에 좀 나오니까 별표를 하고 읽어보시고요.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제 사고전서가 보이는데 사고전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별표해 놓으십시오. 사고전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고증학과 공양학이 있다. 청만화 때 고증학 자, 유학도 마무리해볼까요? 예, 시간이 좀 되니까 유학도 마무리한다면 한나라 때 에, 뭡니까? 훈고학이라는 유학이 연구가 시작되죠. 그래서 당나라 때 훈고학이 집재성됩니다. 공영달의 오경정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성나라 때 정확하게 남성인데 남성 때 쥐에 이어서 성리학이 집재성이 됩니다. 성리학 그 성리학은 자, 어디 갑니까?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됐죠? 그랬다가 명나라 때 그 성리학이 된 반발로 양명학 청나라 때 성리학이 된 반발로 고증학 자, 그 고증학입니다. 됐죠? 자, 당분간에 2번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그런데요 이 고증학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현실 정치와 약간의 거리를 둔다고 그랬죠? 현실 정치와 자, 거리를 두고 있었다더라. 그래서 음 현실 정치에 이제 개입할 수 없는 유학이라고 말씀드렸고 안되겠다. 이 고증학에 대한 반발이 바로 밑에 있는 공양학입니다. 공양학은 현실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공양학의 대표 선수가 바로 칸유회인데 그 칸유회가 나중에 변법 자가운동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건 뒤에서 볼 거고요. 청나라의 쇠퇴 자, 청나라의 쇠퇴 과정은 권룡제 이후에 어린왕제 쭉쭉쭉 동아시아 전쟁 이후에 각 국가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첫 번째 중국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의 쇠퇴 과정은 sin, 그 다음 강의에서 한글자라의 쇠퇴 과정은